자 오늘은 여러분께 인생의 진리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애는 여자가 갑일지 몰라도 결혼은 남자가 갑이다 라는 이 명언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죽의 현자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고 공평한 거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연애를 시작했고 남자는 여자가 자길 선택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청혼을 하는 거지. 사람은 젊은 시절 외모가 가장 물올라 있기 때문에 외모로 승부하는 여자가 갑이 되고 반대로 재력은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거라 남자가 갑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저 방식이 가장 공평한 거다. 젊은 시절 별동네 오빠 교회 오빠 아는 오빠 키우는 걔들한테까지 그거 하다가 나이 먹고 자길 선택해달라 하면 누가 선택해주냐 말이 되는 거냐. 남녀 간 만남도 일종의 오가는 게 있어야 하는 등가교환인데 젊은 시절 그 젊음을 지금 남자에게 바치지 지금 그 남자도 너에게 재산을 바칠 의무가 없는 거다. 따라서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고 싶다면 젊은 시절 너희의 젊음을 취해갔던 남자들에게 책임지라고 해라.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처먹은 건 다른 테이블이 처먹었는데 그 계산서를 네 앞에서 내놓으면 납득할 수 있겠냐. 라는 명언이 지금 남초 커뮤니티에서 쓰여졌죠. 대한민국 결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한 이 내용을 보고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을 봐보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에 대해 기싸움을 하는 중이고 자신은 남들이 받는 프로포즈만큼을 받고 싶다 말합니다. 그녀는 오브다이아 반지의 구찌백 사달라 남자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죠. 하지만 남성은 그 돈으로 차라리 집에 빚을 갚는 게 맞다 말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sns 허세를 빼고 이벤트 그딴 거 하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년은 결혼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고 그걸 감수하고 결혼해주는데 왜 남자가 손해보는 척하냐고 기싸움을 시전하죠. 결국 남성은 한 년 네가 말하는 결혼의 최대 피해자는 여자라는 거잖아 이해하고 존중할게. 일단 이번 연도 결혼은 무리해서 하지 말고 내년까지 의논해보고 의견이 맞으면 다시 추진하자 라고 말하며 아예 결혼을 파톤해버리게 됩니다. 이 한국 여자는 기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아서 말했었다. 33살이라 마음이 급해서 결혼하자 말했는데 돈도 벌고 싶었다라는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끝까지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과연 이 남자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f에 많은 여자들도 인정하는 발언이 바로 연애는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결혼은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구나 라는 발언입니다. 재밌는 건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여자들은 친구가 결혼하는데 프로포즈 구찌 가방도 못 받으면 어이없을 거다 라는 허례허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결혼의 주도권은 남자에게 확실하게 있다는 걸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찌와 다이아를 받기 위해 여자가 결혼의 피해자고 결혼해주는 거라 남자를 가스라이팅하려는 여자들. 과거의 남성들이라면 그런 등신 같은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설거지를 했겠지만 요즘 남성들은 절대 그런 등신 같은 수법에 당해주지 않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처먹은 건 다른 테이블이 처먹었는데 그 계산서를 니 앞에서 내놓으면 납득할 수 있겠냐? 라는 이 말을 명심해주세요 여러분. 여성의 무기는 외모이고 남성의 무기는 능력입니다. 외모라는 무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과 검버섯이 피어나지만 능력이라는 무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성이 나이 어린 여성과 결혼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 거죠. 남성분들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빌 시간이 찾아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제결혼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며 구찌샤넬 다이아 반지를 바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칼자루는 남성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구찌가방이랑 오브다이아가 니 집게 이름이냐 이것들아. 아름답다. 여러분의 삼성되어